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용 목사입니다 태국에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이 자리에는 우리 베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과 더불어 또 우리 베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상선 성교사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연말에 이미 즐거운 성탄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믿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2장입니다 열한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조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 16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관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간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기로 해 온SA에 우리가 그에게 들어 init관대 엘리사가 그대에게 이르되 내가 나같이 말해왔고 너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않느냐 그 성흡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해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흡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을 얻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그들을 보고 여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같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아 선지자에서 엘리사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바로 그런 트랜지션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트랜지션에 주신 말씀을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트랜지션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이겁니다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the butter 칼이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the butter 저는 그 말이 왜 좋으냐면 아무리 이렇게 사역적인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난해한 현장에서도 구라지 아니하고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나아가는 그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숲을 뚫고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덜 담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전히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go deeper go higher 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아가 이제 승천했잖아요 엘리아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생도들이 엘리아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그의 제자는 아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이 회리바람이 어디 시신이 어디 떨어졌을까봐 지금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왜요? 엘리사는 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장례라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주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let them go 한 거예요 가라 그래 가봐라 근데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허탕치고 돌아온 그 사람은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영어로 I told you so I told you you're not going to find it it's gonna be useless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헛된 그 길을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말을 들었으면은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다음 시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큰고 더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가고 엘리사 시대에 더 큰 사역을 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돌아갈 때는 엘리사 역시 그 망토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엘리사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와 와 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사역을 이 팬데믹 이후에 열면서 선교 현장도 아마 비슷한 숙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뉴노멀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더 큰 사역 갑절에 영감 있는 사역 더 큰 기적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어쩌면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이 즈음에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이후로 옮겨가는 이 즈음에 뭐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혜가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역자들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에 많이 놀라고 기적이 있는 어떤 현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소문 속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는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전 12장과 13장 이후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13장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챕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보금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걸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멋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고지곳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그게 과연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완성이 왜 사랑일까요? 왜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보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신선한 기적보다도 내가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역자로 증명되는 뉴노멀 시대의 어떤 사역보다도 어쩌면 보금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금 안에서 누리는 이 지혜 이것이 현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전도하고 나서 보고하잖아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막 거품을 몰고 조금 강장한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신나는 보고죠 예수님 우리가 나갔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다들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이런 신나는 전도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안다 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어쩌면 최고는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체계야 하늘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매일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죠 내가 이번에 주일학교 BBS를 했는데 BBS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BBS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이 BBS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 최고 이런 인정받는 것도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교사님 최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고무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젯밤에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능력있게 감당한 것에 대해서 참 보람있고 또 리워딩한데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할 때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나같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체계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 일을 하셨을까 Amazing Grace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리더십이 바뀌고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이 새로운 챌린징한 도전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히브리어로 지혜는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하다 구별하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을 구별하는 것 더 나은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도중 이렇게 다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꽤 오래된 책이지만 잃어버리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리게 너무 소중한 분들 정말 어떻게 해서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은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역하면서 부부가 같이 사역하면서 가정의 어떤 불려파함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은 같이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 현장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또 컴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병을 얻어서 계속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갈등을 자아내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말입니다. 말. 말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은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진병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아픈 자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위로하면서 기회를 주는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정죄하는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것 때문에 그 두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동욕자들 사이에서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하냐 이것이 우리 사역자의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보금에 녹아져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 지혜 그것이 말에 묻어나는 거죠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다시 공감대를 이루고 다시 할 소망을 주고 다시 그냥 목숨 걸고 다시 뛰어들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괴롭히는 한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주일에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당연히 그 결석한 이유가 바빠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과일 한 봉다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을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목사님도 생각하고 있죠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도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모습 아니에요 신경질 나고 나하고 같이 협조 안 한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목사가 아니다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이라도 품에 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자체가 사랑이죠 실은 그런 의미에서 했더니 그게 말의 지혜잖아요 왜 그랬어 목사님이 싫다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면 오히려 더 불이 붙잖아요 오히려 더 금이 가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딱 보면 알지 속이 그냥 완전히 고운 모양 고꼬리 돼가지고 잘 논다 집사가 그거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 네가 이렇게 불만족이 하니 야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면서 이게 과일 하나도 이렇게 전달해 줄 때 그 말의 지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요 저는 이 지혜로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방 가가지고도 대개 이제 신앙적으로 좀 스트록을 하는 과정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좀 이게 말이 하도 거칠어가지고 말을 좀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뭐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이제 신방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기도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이제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세요 맨날 교회에 빠지는데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아멘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더 부지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또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주일라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는데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기도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아쉬운 게 있잖아요 당연히 아쉬운 게 있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은혜 이 귀한 사역 부지런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게으르다는 뜻으로 정죄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듯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이런 것들이 참 기도를 하면서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말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욕자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동욕할 수 없는 그런 갈등 때문이라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즐겁게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없는 것이 동욕자들과의 갈등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 말을 지혜롭게 하는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동욕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을까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이 보금 안에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어투와 말의 전달력과 소통의 실력들이 이 실력이라는 말이 보금의 실력이죠 실은 거기서 자라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자꾸 모이게 되는 이유가 있으면 잘 보면 여러분이 말의 지혜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요 말의 지혜가 만약에 없으면 도와주러 왔다가 다 떠나 그리고 저한테 와서 교사가 부족한 건 광고해 주세요 꼭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참 이 사람이 옆에 붙는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고 또 보금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절대로 사람이 안 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을 하면 세상에서도 재판장에서 위증죄라고 그래요 위증죄 여러분 거짓을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선사하고 I'll tell you nothing but the truth and whole truth 딱 해놓고선 위증을 하면 그 감옥 갑니다 나중에 알면 근데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감옥에 가나요? Let me ask you arrogant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나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도 죄지만 교만은요 죄 중에 죄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말면 우리가 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참 세상에서는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당과 하하가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교만한 죄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세상은 교만한 것 가지고 정죄해서 감옥에 보내는 세상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거짓말은 죄인데 교만은 죄가 아닌 세상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죄 중에 죄가 교만이고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고 그중에도 가장 고약한 죄가 신앙의 죄예요 신앙의 교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이 사역자로 말하면 내가 교회 학교로 얘기하면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고질의 죄라는 거죠 아주 악질의 죄죠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안 붙게 되지 않나요? 정말로 지혜를 어디서 배우는가? 이게 뭐 오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습득되는 훈련의 과정 또에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믿기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금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지혜이고 그 보금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관계의 완성이에요 The perfection of the relationship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잡음이 나오고 깨지는 소리가 나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고 보금의 능력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갈등의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나의 교만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다시 무릎 꿇는 작업들이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 지혜가 새 시대를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라 이 엘리아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이 트랜지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양날선 말씀사역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베델, 여리고, 요단 그리고 다시 요단, 여리고, 베델로 이 엘리사가 다시 밟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아 다음 엘리사를 통해서 21절, 24절에 선포된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21절 말씀은 힐링의 말씀이 오고요 24절 말씀을 보면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항상 양날선검이라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요 같은 말씀 속에 누구는 그 칼의 배입니다 시험 든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야단인데 누구는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말이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어쩜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꼭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하고 시험 들어요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시험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검은 같은 검이에요 근데 양날이에요 누구는 배고 누구는 배긴 배대 죄악을 도려내는 회복과 치유의 수술의 칼로 어쩌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수술의 말씀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칼에 찔려서 정제의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힐링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여리고에 그 열매들이 알차게 맺지 않냐고 자꾸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니까 물의 근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져가지고 그 물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들이 아주 알차게 맺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리고 하면 여리고 다녀왔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근원을 치료했던 그 제아들도 가봤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게 과일을 살면 제일 맛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는 과일을 사서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그 대추도 그렇고 거기서 먹는 과일들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칼트가 있어가지고요 포장마차 같은 칼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생과일을 즙을 짜가지고 해주는 것들 쫙 질비해서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교사님들은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꼭 여리고에서는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치료한 이후로 어쨌든 여리고가 제일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 도시가 있는 이유는 물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치유된 것이죠 물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던 건 아시죠 그 여우수와 6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여우수와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이를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르라 했어요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나서 베델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백년 지나면은 아 이제는 무효화 됐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가 씻기도도 5분 지나면 무효 다시 기도해야 하듯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년 전에 외쳐졌는데 이거 무효 아닐까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1.1약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타던 이 여리고가 은혜의 샘을 터지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품을 보여주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oldest city and the world 이렇게 써 있어요 The oldest city and the world 기네스북에도 제일 오래된 도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주받았던 도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저주받아 지옥하기에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보다도 말이죠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현란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실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믿겨지고 그 말에 아멘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It's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암 걸렸다가 나한 것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이름이 생명체계에 오늘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로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죠 이 힐링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돌아오고 치료되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해보겠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계속 살겠다고 그러고 그만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해보겠다고 그러고 깨졌다고 하고 소망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소망의 빛이 보인다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 이제는 내 자식 버렸구나 나는 가정생활 실패했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힐링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시리에 빠진 나머지 아 내가 죽어야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고 그 탁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살았어 왜 살았냐면 떨어지다가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오는 남편 위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고 이 아내가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어쩌면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그 괴롭히던 남편이 대신 죽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실은 웃었지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루아 커피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루아 커피 그거 한 잔에 50불 60불이었다고 했는데 아마 더 비싸졌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 아마 태국에 계신 성교사님도 루아 커피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커피가 이게 얼마나 재생산되고 투자 가치가 있어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과수 과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잘 주렁주렁 여기서 이제는 와 의기양양해서 우리도 이제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커피나무를 이제 거둘 기대에 있었던 농부들이 어느 날 딱 와보니까 전부 열매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양고양이라나요 그것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망연자실한 거예요 우리 이제 농사 다 망했다 라고 했는데 그 사양고양이가 그 커피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소화시킨 후에 똥을 싸놓은 것들이 그냥 그 커피 과수원에 그 질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거라도 주워가지고 씻어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로스트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루아 커피가 되고 그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양고양이를 우리 양계장에 닭을 집어넣고 키우듯이 사양고양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양고양이가 커피를 계속 먹여가지고 뒤로 똥 싸게 해가지고 그걸로 루아 커피를 만드는데 그게 보통 커피의 수백배가 되는 커피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쩌면 똥이 되어서 버려져야 할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똥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볶아가지고 파는데 더 비싼 커피가 된 거죠 더 맛있는 커피가 된 거죠 커피를 안 좋아서 주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의 죄를 돌아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막 빵 더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포도주 딱 먹더니 간에 기별도 안 온다고 그러면서 한 잔 더 먹어도 되냐고 그런 분도 이게 큰일 나는데 이거 시러스 해야 되는데 초대교에서는 이거는 장난처럼 했다가는 죽는데 잘못하면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심각하게 봤잖아요 어쨌든 우리 성찬식은 좀 약간 엄숙하잖아요 딱히 잔을 받는데 한 자매님이 잔을 받아놓고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통해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장 분변 유연이 있듯이 이제 분장 유연이 빨리 드세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먹으니까 가야 되는데 안 먹고 계속 잡고 있으니까 전 못해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하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죄인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난 죄인이라서 못 먹어요 그러는데 먹으라고 죄인이 먹는 거라고 이거는 명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걸리는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죄가 있는데도 별로 생각 안 하고 회계도 안 하고 먹지 말라는 뜻이지 죄가 있으면 회계하고 당연히 성찬에 참여해야죠 그렇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기 인간의 도덕으로 아 양심이지 나는 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도덕의 한계예요 무슨 양심이에요 죄인이면 회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은혜의 이 말씀이라면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좀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베데레에 왔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놀려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아니면 이전에 네 스승 엘리야 선지자들은 빨리 죽어라 그 뜻이에요 네 엘리야 선지자도 회오리밤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았냐 사라지지 않았냐 꺼지지 않았냐 너도 꺼지라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아이들인데 우리가 하는 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전도사님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They're so innocent They're so naive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치셨다 아무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애들이 죄 덩어리죠 애들이 죄 덩어리죠 잘 살펴보시죠 귀여워 보이지만 죄 덩어리죠 자기뿐이 모르죠 배고프면 울고 뺏으면 달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죄인이죠 여기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죄인들이죠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큰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도 있고 의식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앙콤이 나와가지고 40여 명의 아이를 뜯어 죽였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오 마이 가시 이때 이제 성경을 던지는 순간이죠 유교 배경에서 자란 분이 무슨 이런 게 성경이냐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협박한다고 그러죠 너 나 놀리면 집에 갈 때 암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디에이 칼슨 그 목사님이 그 당시 트리니티 교수님이셨는데 오셔서 채플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디에이 칼슨이 그 채플을 인도하다가 자기가 예화 속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단임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한 한 장로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그거를 이제 디에이 칼슨이 이제 신학교 앞으로 목사들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신학생들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날 건드리면 다 안 걸린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성도인들이 여러 번 건드리는 순간 그 다음날 듣는 소식 암 걸렸대 그렇지 날 건드리면 다 암 걸렸지 이러면 얼마나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웅성웅성 하는데 그게 즐거운 웅성 야 우리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 오길 잘했어 우리 건드리면 다 죽어 막 이렇게 했더니 디에이 칼슨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은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would be like to you as well You would like to you as well 무슨 소리예요 항상 이제 자기 중심으로 됐잖아요 와 날 건드리면 다 이제 죽는다 라고 했는데 실은 나도 누굴 건드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싶어요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은 짐승이 들짐승이 나와서 찢어죽니다 실은 이 말이 뇌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를 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뇌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잘 들으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들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이 너희 중에 보이리니 불성실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막사라도 괜찮고 막대해도 괜찮고 지멋대로 해도 괜찮은 게 그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면 즉 은혜를 까먹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양날성컴 이 심판의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신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날 놀려봐라 너 날 대머리라고 놀려봐라 특별히 대머리이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위로를 얻게 해서 나 대머리로라고 놀리기만 해봐라 요즘 대머리 된다고 머리가 벗어지는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하시면서 약바르면서 얼마나 어려워하세요 근데 위로를 얻으십시오 대머리로 놀리는 순간에 이 앙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세요 여러분 놀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판이 날라온다고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이 있어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실은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는 정말로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만약에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하고 말하는 데 훨씬 더 주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양날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양날선 말씀 속에서 온다 말씀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진짜 말씀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때우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유년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유년부만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도사를 제가 교사까지 하면 5년, 풀 5년, 6년을 하다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게 됐는데 저는 애들 설교만 해서 신학교 때는 애들 설교만 했는데 정말 애들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Be a good boy, be a good girl 이거는 참 하기가 쉬워요 도덕 설교죠 이건 하기가 참 쉬운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에게 하는 건 훨씬 쉬워요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하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걸 전하는 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애들에게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파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은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I feel for you, 진짜 얼마나 힘들까 다 배운 우리 졸업하고 MDB를 맞은 목사님들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학교에서 배워가면서 설교까지 준비해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 이 사역자들이 자기의 어떤 로마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 배우고 싶으시죠? 다 그때 좋은 설교자를 듣고 계속 듣고 배우세요 계속 카피해 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각도로 풀어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설득력 이렇게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설교가 될 거예요 내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 시대를 여는 왕도가 뭐냐 지혜와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오늘 이 엘리사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 위필드 일기를 가끔씩 읽어요 조지 위필드 옛날 분들은 다 일기를 써가지고 그 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보면 참 감사한데요 1756년 윌리엄 그림시얼 교회에서 영국 요크셔에 있는 교회입니다 설교할 때의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래를 많이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역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죠 옛날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부흥회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컸는데요 뉴욕에서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집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배인을 대가지고 뉴욕까지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은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벤트하고 이수경 가서 그 집회를 참여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와서도 그런 집회가 그렇게 자유롭게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서 와 진짜 은혜의 담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뭐 웬만해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와도 이렇게 모이지가 않고요 자체적으로 하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웃교회에서 오는 거는 기대도 안 했지 않죠 근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자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사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들으면 아주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같은 보스턴 교회에 보면 이게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조지 위필드 목사 하는데 무너졌어요 2층에 하도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욕쇼에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강사로 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야외에도 의자를 놓고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유명하니까 어찌하나 보자 하고 좀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고 쉽게 해서 팔짱 끼고 니 어찌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유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히브리소 9장 27절 말씀을 낭독할 때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딱 이 설교를 하는데 한쪽 끝에서 확 하고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가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수습해가지고 처리하고 지금 집회 중이니까 시신을 내보내고 병원으로 보낸 후에 집회 계속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지휘필드 목사님 또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번에 이쪽에서 확 하고 비명 소리가 나와가지고 또 한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꼭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야만 설교가 되는 것입니까 좋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지휘필드의 목사님을 비판했던 수많은 관중들이 예배자라고 할 수 있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방관자들이 어찌하나 보자라고 할 때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날라드는 것을 그 회중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그 회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일기를 보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가 그리고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설교자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난도질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로 판단받고 설교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실력이 없다 그러고 조금 아카데믹하다 그러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길면 길다 그러고 짧으면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의 잣대와 인간적인 척도로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고 마치 돈 주고 설교 하나 좋은 설교 하나 사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시대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일기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없이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던 바로 그 시대가 너무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금 하나 전하는 열정 하나로 부르시는 곳이며 어디나 뛰어다니고 몸이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목회자들 좋은 차는 못 탔을지라도 집 한 채 없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하나의 그 자존심 하나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목사되는 것이 참 뭔가 현아차고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할 때 나타났던 그 말씀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있었던 그 시대가 너무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사람의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그런 설교에 달코 달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병 걸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돌아가시 전에 보금이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병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금을 전했어요 그때 이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돌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오우 이분이 보금을 듣네 해가지고 아 그럼요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당신은 벌써 나에게 와서 전했어야 될 거라고 벌써 나한테 와서 이 진리를 전했어야 할 것이라고 내가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벌써 와서 전했어야 될 거라고 죽어가는 마지막 힘을 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나 가서 전할까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뉴욕에 가면 이번에 라스베가스 또 지난번에 언제 갔었죠 어쨌든 최근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에도 라스베가스 쇼에 이 쇼 간판을 제가 봤어요 펜질렛 펜질렛 뉴욕 브로드웨이 가시면요 이 펜질렛 그 턱쇼가 이렇게 간판에 붙어 있어요 이 펜질렛은 무실론자입니다 이 무실론자 펜질렛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늘 말해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즉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회생활에 서툰 자이다 소셜리 억월드 한 자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가정을 해봐라 만약 내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트럭이 당신을 칠 것을 믿는데 당신은 그럴 리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설득하다가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순간에 나는 당신을 때려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트럭에 치어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당신을 살려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겨서라도 침략해서라도 당신을 그 트럭에서 치어 죽는 자리에서 끄집어낼 거라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이 진리인지를 믿으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원한이 졌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욕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들어간다 하고 2021년 어쩌면 2020년과 2021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도전에 2022년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 시대를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 어떤 다른 왕도가 어떤 왕도가 있을까 엘리아 시대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아를 쫓아가면서 그 망토라도 자기가 받아서 그 능력을 받겠다고 했는데 정작 보여주신 말씀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엘리아 시대 때도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세 시대에도 여러분이 명승부를 걸어야 할 만약에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거파해서 또 다른 시대가 오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하는 이 당당한 권위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강단에 서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 매끄럽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소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매끄럽게 소통하는 것이 설교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날선검 힐링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칼이 되어서 누구에게는 은혜로 힐링으로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적용되는 그 말씀 그래서 가감없이 당당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신한 사역자 그리고 오늘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심으려고 하는 우리 태국 주제 성교사님들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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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